전자원이 있다는 이영 사실상 녹화방송이라는 전자언니의 피처링 동해물 과백두산이 마르고다토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녕히응하세요 우리반 구독하면 강제골드앤 산장집사님도 안녕하세요 티모쌍병님도 안녕하세요 채팅치다가 서와 노칠각이다 골드나부랭이들 같으니 9개월이 늘어나면 튀어나 내려가 걱정노 노프 저를 보십시오 브론즈아입니까 님들 골드소원을 여기서 푸는 거임 그럼 3개월 구독하시면 실버로 내려드립니다 6개월 구독부터는 브론즈입주 그냥 한번 티어로 달아봤어요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바뀌더라구요 승인 시간이 거의 0의 수렴함 아무 때나 하고 싶은 걸로 바꿀 수 있음 5개월이 늘어나면 위견주시면 반영하옵나이다 2개월을 이번엔 5개월이 높은 가격이 높은 가격이 높은 가격이 높이 높다 잠 좀 푹 잡았으면 부럽습니다. 그게 젤 부럽네요 점 점 점 점 점 밤에 자고 늦잠 자고 싶다 이 말이야 아침에 7시에 일어나기 싫다 이 말이야 분노나 귀엽다 제비주아 감사합니다. 아 아 유호 이육치히읗 채팅보다 놓친다 이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출발 새벽까지 칼바람 가면 된다 이 말이야 저는 오늘 1호제 호오 쟈 액 뭐라도 하겠소 못 이겼다 우기님도 어서오세요 맹장 없으니 모시긴네 맹장 껴서 가지아 마원하려던거 하나 여기다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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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딴 레미 잔소리 어엄청 구름표 느낌표 골드인데요 제것이 브론즈입니다 키모 쌍병님 인거 어케 하셨어요 규만님 무슨 명탐정 규만님 그래서 키모 쌍병님에게 어깨 포상을 드립니다 키모 쌍병님 키모 쌍병님 키모 쌍병님 키모 stick 키모 쌍병이 키모 쌍병 tutti 키모 쌍병계 요놈이 요 별표로 표시되다니? 저는 이제 과금 따위 하지 않을꺼에요 과금 안하고 애들이 왔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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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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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렸을수도 크크크 표기군장 아니었음 크크크 표기대장인가 얄짜렀구나. 대단해. 장군이구나. 장군이구나. 그 두개를 다 틀리네 크크크. 자기가 장군이구나. 자기가 장군 졌을텐데 크크크. 오늘은 시스타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시스타님의 말씀대로. 정원지를 두 번 쳐보겠습. 웨이브가 작다고 하셔서. 오늘 반영. 뷰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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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님 무슨 원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다들 손중 때리나 손중에 다들 모여있는 것 같아 곰가족이 게임중 평화 곰가족 오늘 이틀 되려나 정원지 준비 애들 없으면 칼바람 해야죠 이케아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통역 부탁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침착했다. 간선미 따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성안주네 사성안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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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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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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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즈. 3개월 뒤 실버. 6개월 뒤 그론즈. ㅇㅇ 저 브론즈 브론즈 되기 어렵다 이말이야 캐칭님 왜 골드인지 모르겠음 그런것까지 k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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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사성이다 두개째인가 안녕하세요 누나 물결표 참세엑스 영투 왔어 보내랑 같이 온 영투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참세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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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언니랩으로 해드림 아니 노캠 노마이크 방송 이른명 실화냐 우리 딸 노래하는거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곽조가 공포도 좋고 연계도 좋고 딜도 좋더라구요 그냥 아는 사람이 하니까 보는거죠 대부분 여기 채팅창 용도로 쓰심크 비만용이나 돌아온 동윤이 가자 크크크 크크크 상렬이 레전드 하다니 정말 어메이징 하네요 gros 타이라니 양무후선엑스는 프로드가 아니라 참새엑스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거 넣게 읽는거야 고마워요 염트님 도내 감사합니다 위도는 모르지만 전자언니로 또 읽어주겠습 양무후선엑스는 프로드가 아니라 참새엑스가 아닙니까 여러분 명천균님 도내 감사합니다 양무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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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성 3개 먹었네요. 삼성 삼성 계란이 라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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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포고맨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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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딸이 장수 본다고 넘기고 있음 따잉 따잉 염천교님 돈에 고마워요 리액션 부족한데 돈에 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보고 싶은데 딸이 자꾸 장수 끝까지 본다 해서 저도 기다리는 중 등용서도 보신답니다 다문법 했을걸요 저 할때 아빠는 몇전장도냐 야묘성이냐 물어보고 난리도 안님 용기이지로 주유나왔어요 용기이지로 주유나왔어요 용기이지로 주유나왔습니다 용기이지로 주유나왔어요 용기지나오 용기지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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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등용서 다 보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장수들 통계입니다. 그론즈 되려면 6개월 구독 제 최종 목표는 전나라 육성인 총나라가 우선일 뿐 그래서 나이스 작은 제비 군단은 안 없어진다 이 말이야 육성 만들고 나니 못 갈겠다 이 말이야 동윤이 갈고 딸이랑 부여잡고 울었다 이 말이야 축복하지 않아 축복하지 않아 응오환 철령이님 업계 포상 어깨 포상이다 물결표 이말이야 못 보였음 안했네 어제한 기억인가 어제 기억인데 제 비스트 부부 제 비스트 때 외냐고요 5. 육성이 많아서요 5. 육성 훈련장 내법도댐 5. 육성 5. 육성 5. 육성 5. 육성 5. 육성 5. 육성 6. 육성 6. 육성 6. 육성 7. 육성 7. 육성 8. 육성 8. 육성 내일 부실왕 딜레이 방송에서 만나요. 제바 물결표 비보 끝나는데 다들 와